자업을 갖고 출근합니다 한 명 빼고 문자 다 보내셨나요? 네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잘 봐 왜 이렇게 빨리 돼? 아니요, 국어학원 시험 땜에 쌓였다 내신을 하시네 어머, 중학교 때 국어학원은 안 다녔던 것 같은데 아, 우리 애들은 포켓몬방에서 도대체 공기 공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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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지 공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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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지 공기지, 공기지 공기지, 공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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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그런 저주를 하세요 원장님 이미 하시는 거 확적인데 무슨 말이야 공기지 조금만 아, 언니, 학력폼가 지금 시작했는데 1시간 반 보는 거 맞죠? 바로 가고싶어 사료 같은 거 사고 싶었는데 별거 없는데? 어쩌지? 엄청 대용량이 없는 어쩌지? 섞어서 살까? 본인이 이 타이밍에 비밀하나 말하자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퇴사 브이로그 퇴사 브이로그 편집할거죠? 네? 아 그럼요 나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 편집기 놀리다가 선생님께 들켜가지고 굉장히 식겁했거든요 아 그냥 편집하셨어요? 네 깜짝 놀랐어요 잘 있었어요 엄마가 준비해준 축하 파티 나 좀 사회인 같아 맛있당 오늘 직원분께서 밥 사주셨어 사랑받은 알바 맛있당 직원분이 사주시나 뭐가 들어있을까나 까놀레지 까놀레 딱 봐도 사이즈가 딱 까놀레 사이즈 어 아니네 마들렌이다 내일 커피에다 먹어야지 얘는 까놀레일 것 같아 이게 까놀레다 까놀레 와우 와우 내일 먹어줘야지 만나서 지겨웠고 다신 보지말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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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